안녕하세요. 오늘 아이 좋아진 애가 붙였던 곳은 충청남도 보령에 위치한 주산중학교에요. 학생들을 위한 야외 휴게심처를 조성하며 선생님들께서 많은 비교주사 후 회의를 거쳐서 아이즈와 그네와 오토막심처를 세트로 주문하셨어요. 아이즈와 그네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식상도 학교 벽면 색상과 어울리게 맞춤으로 제작하니 특별해 보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학기의 학교를 찾는 학생들의 신터로 최고 안성맞춤이에요. 학생들을 위한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 주산중학교. 소통하는 장소, 학교 생활에 소중한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랄게요. 이제 2월의 끝자락이네요. 음추렸던 겨울을 보내고 새 봄에 학교에 오면 학생들 달라진 학교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겠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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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